연일 폭염특보가 이어지면서 광주 전남 지역에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를 기해 광주와 전남 일부 지역에 내려졌던 폭염경보가 전 지역으로 확대된 가운데 낮기온 담양 35.5도를 최고로 광주풍암 35.3도, 순천항전 35.1도, 곡성 34.9도 등을 기록했습니다. 8월의 첫날인 내일도, 화순이 37도, 광주와 신안이 36도, 영광목포 35도 등으로 광주 전남 지역 대부분 35도를 웃돌면서 올 들어 가장 덥겠습니다. 장마 기간이 끝난 지난 26일부터 닷새간 광주와 전남에서는 모두 35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